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문제는 파악하지 않고 매년 조회만 등록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조회가 돼야 되는데 조회 안에서만 등록 이런 문제는 파악이 됐으면 당연히 징붙한 그런 방법은 나오지 않거든요 요거는 잘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학교 운영이 학부모님들과 더욱 더 충분히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편하면서 이만 학교 자체에서의 학부모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